자 드디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킬포인트 시리즈 자 드디어 개강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기다리고 또 질문 게시판에 언제 개강하느니 하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 6평 그리고 또 최근에 썼던 이 9평을 반영하는 바람에 이 시기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? 이 흐름이란 것은 정말 정확히 간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겉보기 유형에 휩싸여서 문제를 풀이법에 메었을 때 이번 9평 같은 경우 또 작년 수능 같은 경우 뭔가 겉보기의 이 돌발적인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돌발적인 건 아니었지만 많이 적잖이 당황했었죠 바로 그것은 그 소갈맹에 대한 뇌근육 속에 굳은 살이 배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취지에 맞게끔 자 2023 수능 물리학원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자 킬포인트 시리즈 1 자 현장 특강편으로 구성이 되고요 시리즈 2는 우리 스튜디오 특강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첫 강의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짧고 명료하게 그렇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와 강의의 구성은 무엇보다 9평이 반영된 상황이고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10월 학평도 좀 어떻게 땡겼을 수 없지만 그것도 분명히 보셔야 되겠지만 그 10월 학평에 대한 총평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자 이 교제와 강의에서는요 자 지금 시기가 이렇죠 그래 기출 기출을 풀어봤다고 하는데 잘 안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기출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수특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수능완성도 봐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마음이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전주 비빔밥 역듯이 짬뽕으로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화해서 자 하나의 우리 스스로의 수능 물만대를 위한 물리 만지맞고 대학까지를 위한 바로 드라마를 쓸 겁니다 자 먼저 그래요 자 일단 시리즈 1은 이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다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좀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문장은 작년에 들었던 수강생이 자 킬포인트 이 컨셉을 듣고서 이런 느낌을 받고서 좋은 효과를 얻었다 해서 이렇게 한번 카피를 써봤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기에 이것도 해야 됐고 저것도 해야 됐고 이것도 막 휘갈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의 명료함으로 준비 또 중무장하고자 하는 그런 강의랍니다 그래서 일단 시리즈 1은요 현장 특강편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역학대장편입니다 그래서 역학대장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서로 역학대장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운동역학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범위는 등가스도 운동, 운동법칙, 역학자, 에너지, 전기력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현장 특강 한 205분 정도 될 겁니다 자 현장 특강 200분으로 활기차고 다이나믹하게 또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범위를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기력까지 포함을 시켜서 욕심을 좀 부린 겁니다 현장 특강 내용에 이만큼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교재에 함께 수록을 하면서 결국 스튜디오로서 100분 동안 역학에너지의 일부 그리고 전기력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특히라든가 이 역학자,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좀 공포스러워하죠 하지만 분명하게 남은 시기 이거 명료하게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기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확보해 놓고 너무 이렇게 막 날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는 선생님의 손글씨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 아무래도 판서 내용도 많고 설명 내용도 많고 또 문항들도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문항에서도 무시할 수 없고 이래서 손글씨 편과 함께 이 교재에 구성이 돼 있답니다 현장 버전 특강과 그리고 이제 현장성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제가 스튜디오로 해서 따로 촬영을 해서 올리는 그런 보경선을 택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거 이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따로 스튜디오 강의를 제가 바로 연결해서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 완강은요 바로 이제 9월 19일에 완강을 목표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니까 짧고 굵게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시리즈 2는요 이것은 첨부 파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킬포인트 시리즈 2는요 준킬러 편 자 앞에 있는 부분 말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네 충돌 빼놓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두 문항 정도씩은 또 역학에너지 안 해도 운동법칙 안 해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제가 이런 카피를 쓴 것은 흐름의 명료함으로 무장을 해 놓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겉보기의 경향이 아니고 그 문항 설정 안에서의 지금 시기에 자 개정된 이후에 수능 3년차의 흐름이라는 게 있답니다 특히 이 다이오드 포함된 동전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9편 같은 경우에 그 17번 적잖이 당황했었죠 그러나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이 3년차이기 때문에 바로 이 파용을 관찰할 수 있는 오셀스코프라든가 이런 실험 과정에서 그 전개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준비되어야 할 때다 아니나 다를까 9편이 나오면서 좀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또 동전기라는 것은요 전자기 유도도 함께 포함이 되는 상황이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중첩 제가 다른 단어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사실은 흐름의 명료함이라기보다는 조금 컨셉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은 문항수의 다다익선이 좀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중첩은 일단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온 설정 간의 의미가 보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특이나 수아이나 그 많은 문항들 절대 하나도 놓지 마시고 그 나온 설정이 그 급박한 수능 실전장 상황 안에서도 보이도록 익숙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이 자기장의 중첩 파트부터 비롯되는 것이 문항 형태의 선택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우의 수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짧게 짧게 제외가 되면서 하나의 경우만 남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자기장의 중첩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요 구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구평의 전기력도 마찬가지였죠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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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중에서 딱딱딱 제외가 되고 그리고 딱 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역시 운동법칙에서도 경우의 수에 대한 선택은 충분히 진행이 되는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 특상 다이어트 포함한 동전기 그 전류현, 자기장, 중첩은요 이런 뭔가의 흐름의 설정에 명료함으로 우리가 중무장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스튜어에서 따로 촬영을 해서 자 강의가 시리즈1, 시리즈2로 분리가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첨부파일로 진행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킬포인트 시리즈1 이것은 역학 대장편으로 바로 이 운동 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뼈대를 잡으면서 흩어진 조각을 우리가 모두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킬포인트 시리즈2는 준킬러편이라 해서 우리의 염려스러워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많이 걸리는 이런 범위들로 준비해서 짧고 굵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9월 30날 완강을 목표로 하고요 물론 우리의 실모라는 것도 그 성격을 잘 이용을 해서 실전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의 대책에 혹은 루틴을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강의 들어가야 되죠 시기가 시기인데 바로 우리 이제 그렇죠 외칩니다 물만대 물량 만점을 갖고 대학 가자 바로 현장의 첫 타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고!